1997년을 끝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59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선고 이후 3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면제된다는 규정에 따라 사형수들을 석방해야 한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그러자 정부가 이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. 박창근 기자입니다. 지난 30년 하루하루가 낭떠러지 끝에서 발끝 하나로 버티고선 심정이었다. 30년의 세월을 덤으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. 지난 1992년 강원 원주시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하고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은 원원식 씨가 SBS에 보낸 편지입니다. 그런데 30년째인 올해 11월이 다가오면서 원 씨를 석방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형법상 형 확정 뒤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로 30년이 지나면 집행을 면제해 주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. 정부는 사형수를 수감한 조치 자체가 사형 집행 절차의 일부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형 집행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계속되자 법을 더 명확하게 고치기로 했습니다.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시효 적용 대상에서 사형을 아예 제외하겠다는 겁니다.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형이 사실상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과 같은 효과를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사형 제도에 대해 지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했던 헌법재판소는 세 번째 심리를 진행 중인데 이르면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SBS 박찬근입니다. SBS 박찬근입니다. SBS 박찬근입니다. SBS 박찬근입니다. SBS 박찬근입니다. SBS 박찬근입니다. PhDT